의진이의 팬미팅 의진이의 팬미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솔로 활동을 끝내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일본에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9월 6일은 도쿄에서 9월 8일은 오사카에서 의진이의 팬미팅이 개최됩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아마 보고 싶었던 분들 정말 궁금했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한번 재미나게 놀아볼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정말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말 특별하게 많은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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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